바람이 엄청나요 바람이 엄청나요 한 바퀴 돌았어? 안 들어갔어 저기 자리에 앉아 엄마 발이 여기 있는데 엄마 발이 여기 있는데 엄마 발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애교 자리에 앉아 루제어 라트 엠이 루제어 라트 엠이 이제는 이것보다 더 커서 못 들어갈 어렸을 때는 숑숑 들어가더니 뭐 하십니까 들어간 것 같이 보이죠 숑 들어가요 여전히 들어가 반만 들어간 것 처럼 보이죠 배 옆에 내 사랑 도무지 할 수 없는 복둥이 안 불편해? 이게 다 아니는데 참 이상한 고양이야 개구리 아이 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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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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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긴 크다 우리 복둥이 에어컨 끄면 이렇게 들어가요 침대 아래 발 개구리 발 롯어 아 도우로 더워서 그러고 있어요 조금 잦아 틀어 줄게 대음 복둥아, 이제 여기서 자? 여기 시원해? 여기 시원할 일은 없는데? 컴퓨터는 엄마 작업할 때만 켜니까 시원하겠다. 아, 시원하네. 좁은데. 차라리 이쪽에 와서 자지. 아, 이상한 고양이네. 이상한 고양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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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